진검다리를 바꿔줄게 왜 나 눈물 나? 옆에 울고 있어 주연언니 못 봤어요 주연언니는 흰 캐릭터 다 살리네 출연도 안 하고 되게 이 시간을 살리네요 요리씨가 주연언니 울고 있어요 옆에서 주연언니가? 어 그러니까 언니가 중간에서 진검다리 하기 너무 힘들었나 봐 나 힘들어 정말 짜증나 잘 우는 거야 진짜 그니까 이제 바꿔봐 응 왜 왜 왜 왜 우는데 아니 그냥 왜 아니 그냥 눈물이 나서 뭐가 당장 못 오니까 에이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우는 거 같아 난 난 서원에서 그런 거지? 어 맞아 내가 리더러스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응 응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럴 줄 모르겠다 아 하하 아 어 왜 이 방에서 왜 이렇게 시켜봐 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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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신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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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름이 이승엽하고 아 아니 얘들은 뭔 죄가 있어 아 얘들은 뭔 죄가 있어 얘들은 뭔 죄가 아 아 이렇게 해서 뜬금없이 아 들리죠? 불안은 없어요 불안은 없어요 아 그냥 노는 취향이 좀 달랐다 편이에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언니 너무 술을 빨리 배웠어 아니 내가 교회 갔다 와서 잘 놀게 언니 체덩이 갔다 올게 그래 어 야 효리야 어 어 너 우냐? 아니 아니 난 지금 안 우는데 아까 유리랑 전화 끊고서 나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아 그래?